2018 대구 아트스퀘어가 엑스코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최대의 미술품 판매장인 대구 아트페어와 청년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무대인 청년미술 프로젝트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11번째를 맞은 대구 아트페어는 한국과 독일, 미국 등 국내외 화랑 110여 곳이 작가 700여 명의 작품 5천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아트스퀘어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비디오 편집이나 영상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한자리에 보았습니다. 가상의 신비로운 풍경에서부터 사회 문제를 돌아보는 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수성아트피아가 기획한 문화공감사업 미디어 시너리전은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땅에 묻히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토양에 녹아들게끔 만들어진 건데, 그게 우리 죽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고장은 접시와 밥그릇, 다기, 찻잔 등 생활용기가 눈길을 끕니다. 신라토호를 재현한 작품까지 다채로운 토기들이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유약을 안 바른 그릇들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그릇, 그런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전통 방식으로 신라토기를 재현한 도해가 김원규 초대전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영갤러리에서 열립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TBC 박성희입니다.